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.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만장일치로 일결했습니다.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.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안이 통과된 뒤 후속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안전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미세먼지 사회재난법을 비롯해 실내 공기질 관리법과 대기질 개선법 등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뜻을 모으고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.